짝짝 보글보글 짝짝 보글보글 하시죠 이거랑 비슷한데 자 어떻게 하느냐 옆사람의 옆구리를 찔러주시는 거예요 찌르고 할 때 찌르고 찌르고 짝짝 돌리고 할 때는 돌리고 돌리고 짝짝 찌르고 짝 돌리고 짝 찌르고 돌리고 짝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가보겠습니다 찌르고 찌르고 짝짝 돌리고 돌리고 짝짝 찌르고 짝 돌리고 짝 찌르고 돌리고 짝짝 이렇게 돌리시면 돼요 이렇게 돌리자면 이렇게 해보세요 자 다시 한 번 가볼게요 찌르고 찌르고 짝짝 돌리고 돌리고 짝짝 찌르고 짝짝 돌리고 짝짝 찌르고 돌리고 짝짝 어렵지 않으세요? 이번에는 니코니코가 볼 거예요 옆사람의 코를 가리기 위해서 니코니코 짝짝 그 다음에 뭐예요? 내코 내코 짝짝 니코 짝 내코 짝 니코 내코 짝 니코 내코 짝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조금 더 빨리 가볼게요 시작 니코니코 짝짱 내코 내코 짝짱 니코 짝짱 니코 짝짱 니코 짝짱 니코 짝짱 자 여러분 이렇게 신체 부위로 바꾸셔도 돼요 니기 니기 니는 니는 니 이렇게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실체부위로 바꾸셔도 돼요 자 우리 찌르고부터 내코까지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신나는 박수 준비 시작 찌르고 찌르고 짝짱 널리고 널리고 짝짱 찌르고 널리고 짝짱 찌르고 널리고 짝짱 니코 니코 짝짱 내코 내코 짝짱 니코 짝짱 내코 짝짱 니코 내코 짝짱 잘했어요 하나 더 알려드릴건데 저 어떻게 하냐 이거는 여러분들 회식장에서 굉장히 좋은데요 따라 따라 짜 마셔 마셔 짜 따라 마셔 짜 따라 마셔 짜 이렇게 하십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요 이렇게 다시 한번 가볼게요 시작 따라 따라 따 마셔 마셔 짜 따라 마셔 따라 따라 이렇게 따라 난 다음에 마시는거니까 한번만 다시 가볼게요 시작 따라 마셔 마셔 짜 따라 마셔 자 두 분 나오세요 결론은 따라 마셔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요거 세개 그리고 찌르고 니코 그 다음에 따라 마셔까지 선생님들 같이 해보실게요 선생님 멘트 한번 가보실까요? 신나는 박수 준비 시작 오늘 회장님은 멘트 해주세요 감기 드셔가지고 충분히 혼자 나오실거에요 신나는 박수 진미 시작 어유 술 잘 마시네 우와! 그럼 회장님 말만 하지 말고 도빙! 신나는 박수 준비! 야! 시작! 찌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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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리고 쏵쥐 찌르고 돌리고 Doge 찌르고 돌리고 stba 니코 니코 짝땅 내코 내코 짝쩍 니코 짱 내코 짝 니코 내코 짝었습니다 딸아 딸아 짝by 마셔 Missy 딸아 structural 딸아 마셔 짝by 마셔 한 connectors 찌 Moonie 찌ashion 한 번만 안 알았음 다들 술고래들만 있네 마셔요. 잘하셨어요. 잘하셨어요.